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박사부의 발칙한 발명품 분발발 분발발 오늘 이제 마지막 카평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직업이 이제 도적 죽 이제 죽기 흑마 새 직업 각각 3장씩 9장 남았구요 원래 이제 저희가 카평을 한 15장씩 했는데 9장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짧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적 바로 그 새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평 포문 그 새끼 어떤 카드를 또 받았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카드 변칙적인 팩 드디어 팩이 다 나왔어요 정규팩 야생팩 변칙팩 정규팩이 이제 전사거고 도발 5장 야생팩이 이제 냥꾼거고 이제 야수 5장 변칙팩이 이제 도적거고 이게 무작위 직업 아니 다른 직업 5장 변칙적인 팩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리라는 버리는 카드를 쓰지 않아 발리라는 사실 2만화만 더 내잖아요 2만화만 더 내면 다른 직업 카드 3장 가져오는 이 게지랄도 가능하고 뭐 1만화 더 내면 2장 가져오는 게지랄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1만화로 5장 가져와서 한 번에 확 버리는 게 필요한가? 만화 사기가 그렇게 절실한가? 3만화짜리 카드 그냥 맘가해서 쓰면 1만화잖아 껍질놀이 그래 굳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건 있긴 해 모든 팩증에서 가장 쓸만해 보이긴 함 껍질놀이 2만화라고요? 2만화 3장이라고? 진짠가요? 2만화 3장 생성이 있다고 지금? 근데 아무도 안 쓴다고? 도적 이 새끼가 생성을 너무 잘해서? 미친놈이네 그냥 아니 사제는 3만화 2장 생성인데 이 새끼는 왜 2만화 3장 생성임? 그냥 어처구니가 없네 아무튼 모든 팩증에서 가장 쓸만해 보이긴 함 생성됐을 때 괜찮을 듯? 근데 이 친구를 대게 넣진 않을 듯? 근데 모든 팩이 대게 다 이렇게는 해요 내가 볼 때 가장 쓸만한 건 오히려 전사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보다는 가장 쓸만한 가장 대게 넣을 만한 이건 오히려 전사일 수도 있어요 냥꾼 이 새끼는 그냥 짬처리 당했고 야생팩 크크 야수가 나와야지 개즈랄 그러면서 그냥 짬처리 당했죠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도둑놈 두 번째 카드 먼지 토끼 3만화 3위 야수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벌써 띄껍죠? 왜 연계 안 붙어있죠? 이 새끼들 지금 도적 이 새끼들은 지금 지들 직업 정체성이 어느 순간부터 전투의 함성이라고 생각해 무작위 잡동사니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동전, 돌멩이, 바나나 또는 나이프 이게 뭐냐면요 나이프는 1만화 1, 2 무기고요 바나나는 바나나고요 동전은 동전이고 돌멩이는 이거 1코 보물 1코 3댐 이거예요 1코 3댐은 좀 에바 아니냐 이게 어떻게 잡동산이야 그러니까 동전이나 동전이나 돌멩이 가져오면 게임 터지는 거임 솔직히 구스터프라는 측면에서 개좋기네 제가 볼 때 3만화 3위인데 동전 하나라도 회수하면 2만화 3위 그리고 이제 돌멩이라도 가져오는 순간 돌멩이 자판기 이게 대화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 바나나 그리고 손칼 얘네는 사실상 연계용 근데 이 새끼들 지금 핵심에 좋은 연계카드 없음 왜? 발리라 밀어주느라 연계카드 다 야생 보내고 다 이제 전함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직업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서 이제 뭐 연계용 연계용이라는 게 이제는 의미 없긴 해 한 2017년에서 한 1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카평할 때 도적 0코 내지는 1코 카드 나오면 카평 패널들이 이거 연계용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젠 아무도 그런 개소리를 하지 않아 왜? 연계가 없어요 양심이 터져가지고 양심이 터져가지고 연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뭐 연계용 바나나 연계용 나이프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죠 동전 돌멩이를 원하면서 쓰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구스토프라고 봐요 내가 볼 때 먼지 토끼 같은 게 뭐 전사나 이런 애들한테 있었으면 무조건 썼겠지 하이랜더 되게 이런 구스토프 무조건 들어갈 법하죠 근데 가진 놈이 도적이라서 잘 모르겠긴 해 도적은 사실 구스토프 정도로는 안 써요 도적이 쓰는 구스토프는 어느 카드냐면 도적 이 새끼들은 얼마나 이제 문제가 있는 새끼들이냐면요 구스토프의 기준이 남들이랑 좀 달라 예컨대 이제 먼지 토끼는 다른 열 직업한테는 충분히 구스토프예요 충분히 구스토프야 아니면 예컨대 그 무주 카드 그거 기억나요? 삼코 환생 속공생읍 이런 거 구스토프잖아 게임을 터트리진 않지만 좋은 허리층 카드 이걸 이제 우리가 구스토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죠? 구스토프의 이 정의 근데 이제 도적놈들이 말하는 구스토프 이 새끼들이 주장하는 구스토프는 뭐냐면 에드윈 벤클리프 한 장으로 게임 이기기 가능 이딴 거를 이제 뭐 구스토프라고 하는 새끼들이거든요 벨라로크 한 장으로 게임 이기기 가능 이딴 거를 이제 구스토프라고 하는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구스토프긴 해 아 좋지 좋은 구스토프의 뜻이 좋은 것들이란 뜻이니까 좋은 것들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스토프라고 하는 양심 터진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지금 도적 카드가 서른 장 안에 먼지 토끼가 들어갈 각이 안 보여 맞아 크레바토와 한 장으로 게임 이기기 가는 이게 이제 도적 기준 구스토프잖아 이 새끼들 크레바토와 당시 거수 채용률 1위 구스토프 이지랄 그냥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얘네들 얘네들이 얘네들이 맨날 도적이 말할 때 이제 심지어 발굴보상 아제라이트 전갈도 평범히 좋은 보상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보상으로 치면 제일 구린 발굴보상 아닌가 이지랄 라는 애들이 있거든 하하 보상으로 치면 제일 구린 거 아닌가 옆동네 시발 법사 아제라이트 맨은 보긴 하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지랄한 애들 있단 말이야 크레바토와 크레바토하면 그냥 적당히 구스토프 아님 그냥 6코스트 채워주는 용도인데 참고 크레바토와는 당시 채용률 1위 거수다 거수 중 채용률 1위 참고로 다른 거수를 적게 썼던 것도 아님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얘네들은 구스토프의 기준이 달라 남들이라 그러니까 구스토프의 기준이 좀 다른 놈들이라서 먼지토끼는 안 쓸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도적은 엄밀히 말하면 구스토프가 뭔지 모르는 애들임 이게 뭔지 모름 구스토프란 단어의 정의를 잘 몰라 이 새끼들은 자 도적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자 논란의 그 카드예요 사코 의심스러운 구매 3드로우 연계 무작위적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격인데 1코 더 쓰면 3드로우를 붙여줘요 하하하하 이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현재 이제 최상위권 최상위권 프로들한테 인기 있는 이제 그 콤보도적 소냐 도적 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쉿 로그라고도 부르는 이제 소냐 이제 선물 해가지고 소냐 이제 뭐 커버곡 선물 막 개즈랄 해가지고 최대 데미지 50 데미지인가 나오는 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예능 덱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름이 쉿 로그였던 거야 처음엔 예능 덱이었는데 이게 연습하다 보니까 어? 승률이 대강 한 45쯤은 나오네? 라는 애들이 있다가 최근에 포켓트레인이랑 그리고 틱택이 이걸로 한자리를 찍었어요 뭐임? 하다보니 좋은데? 라면서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승률을 60% 이상 찍으면서 존나 잘하면 좋은 덱이라는게 증명돼버림 그러니까 약간 멧돼지 사제 같은 존나 잘하면 티어덱이야 이제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발골 도적보다도 훨씬 어려워 사실 발골 도적도 일반인은 볼일이 없는 티어덱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비교도 안될 적으로 삽실력 덱이야 하는거를 저도 봤는데 틱택이 굴리는거 봤는데 그냥 말도 안되는 각에서 킬각 내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덱이란 말이에요 쉰로그가 저도 잘 못 만나요 저도 만날 일이 없어 한자리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굴리는 틱택이나 포켓트레인 같은 애들 포켓트레인 같은 애들을 이제 레더에서 만나지 않으면 볼일이 없는 그냥 그런 덱인데 그냥 근데 왜 걱정이 되냐면 이 덱이 이제 그걸 써요 음악가를 써 음악가가 4코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쏘냐 해가지고 이제 불안당하면 이제 1코가 된다라는 걸 이제 이용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새끼가 4코 들어오야 안 쓸 이유가 있을까? 일단 얘는 이제 안 쓴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냥 무조건 이걸로 이제 교체 바로 4코 들어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일단 쉰로그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음악가를 음악가 쉰로그에서나 썼죠? 그쵸? 쏘냐 도적에서나 기용 가능한 이제 카드였잖아 4코 들어오라는 특이성땜에 썼던 근데 의심스러운 구매는 이거 그냥 대충 미 대충 템포도적에도 쓸 성능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냥 템포도적에도 쓸만한 성능이잖아 4코 3 들어오부터가 일단은 님들아 그걸 아셔야 되는게 4코 3 들어오는 어느정도 성능이냐면요 그거에요 그 법사 카드 기억나세요? 4코 3 들어오고 그 음량키우기급 성능이라니까 음량키우기 첨 나왔을 때 너도나도 다 썼잖아요 음량키우기 지금 왜 안쓰는줄 알아요? 법사가 드로우가 너무 많아서 법사가 드로우가 너무 많아서 안쓰는거야 지금 음량키우기를 쓰면 손폐가 터지기 때문에 쓰는 덱이 시푸도적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법사가 언제든지 어그로데 굴리면 음량키우기 쓸만해요 지금 실제로 보면 올스펠 법사에 음량키우기 넣는 애들이 있어 그거 3장 들어오 2장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음량 1장 넣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4코 3 들어오라는 카드가 나온 것부터가 일단은 언젠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코라 구려보인다는 발리라 새끼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트위터입니다 제 트위터인데 작년 12월에 이제 제디 이제 해외에 유명한 이제 제디가 이제 1침 난리인 트윗이에요 로그 플레이어스 when they are forced to spend mana on a card 그러니까 이제 카드의 만화를 쓰게끔 만들 때 도적 플레이어들의 표정 이라는 이제 명짤이에요 500개의 좋아요를 받은 명짤 그냥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짤이냐면 이게 자 저 저 짤이 나온 맥락을 알려줄게 저걸 알면 더 재밌어 아제라이트 전갈이 원래 처음에는 팔발굴 시 이제 0코 되는 애들이었어 그쵸 처음에 근데 나중에 얘가 패치가 되면서 발굴 한 만큼 코감 대신 1코 최소 1코 이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때도 그 발굴 도적을 굴리는 애들이 있었어 이때도 왜냐면 팔발굴이 어렵지 않았거든 그냥 팔발굴이 어렵지 않아서 이때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그냥 웃기네 아무튼간에 이때도 굴린 애들이 있었는데 패치를 해줬어요 블리자드가 발굴 도적 밀어주려고 발굴 도적 밀어주려고 패치를 했어 어? 이걸로 도적이라는 직업 이걸 굴리다 보니까 약간 마약처럼 점점 사람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카드의 만화를 쓰는 건 나쁜 플레이가 아닐까? 이 지랄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점점 도적 중독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생각에 도달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때 나온 명자리예요 이게 사람들이 전갈 버프를 전갈 너프라고 착각했을 때 제디가 1침 날렸던 알렉산더 제이 씨가 잘했으면 한자리를 찍었겠죠 발굴 도적으로 딴 애들은 한자리 찍는데 자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작년에 참고 여기서 이제 뒷이야기까지 알면 더 재밌죠 뒷이야기 2023년 12월 확팩 이 패치가 있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린 알죠 우린 알죠 발굴 도적 점유율 40% 승유율 55% 대 대 이제 하스스톤의 유래였던 미친 메타 이게 두 달간 유지됩니다 너프 없이 다음 확장팩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너프 없이 이대로 두 달 동안 갑니다 그리고 전부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죠 너프는 맞는데 딴 덱들도 너프를 많이 먹었네 어 전갈 너프는 맞거든 어 전갈 너프는 맞는데 어 딴 덱들이 평 좀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굴 도적이 반사 이득을 좀 받네 이 지랄 양심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도적을 못 꿀리게 해야 돼 그냥 두 달 동안 그냥 두 달 동안 도적으로 레더 돌리기 금지 이래야지만 이제 게임을 좀 알게 된다니까 이래야 양심이라는 게 생겨 이분들이 다시 디톡스를 해줘야 돼요 도적 디톡스를 시켜줘야지 온몸에서 도끼가 빠지면서 아 하스스톤이란 건 이런 게임이구나 이제 다시 또렷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 아무튼 이때 이랬었죠 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게임 안 하신 분들을 위한 지금 이번 확장팩에 복귀 유저가 많잖아요 이번 확장팩에 복귀 유저가 좀 많죠 이번에 위즈뱅이 꽤 잘 나와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래니아워가 왜 도염을 개같이 많이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스토리를 커트 앵글씨 지금 화나는 거 보세요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사람 한 명 그냥 거뜬히 그냥 때려눕힐 수 있듯이 그냥 진짜 소름돋는 거 승률 55 점유율 40% 메타에서 도적 유저들은 대기 재미있어서 많이 굴리는 거다 대기 재미있어서 많이 굴리는 거다 그렇게 좋진 않다 자 도적 혐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무튼 의심스러운 구매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솔직히 소신발언 2번 도적 신카드 3장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 어 래니아워 인정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놈들의 평소 태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건 먼지 토끼는 구려서 쓸 일이 없다 의심스러운 구매는 사코면 못쓰지 않나 이제 이지랄하는 게 약간 이제 저를 화나게 하는 것뿐 솔직히 좋아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를 화나게 해요 가장 그나마 좋아보이는 건 의심스러운 구매긴 합니다 이 친구는 약간 좀 의심되긴 해 지금 대단히 우려되긴 합니다 아무튼 도적합형 여기까지입니다 도적합형은 안 하고 작년 12월 이야기를 많이 한 래니아워가 왜 발굴도적 싫어하는지 알겠죠 나는 발굴도적이라는 덱이 그냥 하스스톤 역사상 가장 싫은 덱이에요 그냥 너무 역겨워 작년 12월에는 지금보다 한 두 배 쐈어 그때는 그때는 다이아권에서도 승률 1위 덱이었다고 이렇게 어려운 덱이 그때는 그냥 말도 안 됐어요 진짜 역대급이었다니까 지금 할앤전사가 점유율 17에서 18% 승률 48에서 49%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욕 오지게 먹잖아요 6개월 내내 할앤만 한다고 아니 근데 발굴도적 이 새끼들도 6개월째 아님 그 6개월 중 2개월은 심지어 점유율이 40%였는데 왜 이 새끼들은 욕 피해감 나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도적이라 은신을 잘 씀 그런거 같긴 해 도적특이 상위권에서 좋아 하위권 갈수록 애매해 이게 이제 욕을 덜 먹는 큰 이유죠 예컨대 이제 할앤전사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정확히 반대지 약간 이제 드루 전사 약간 이제 쉬운 직업들 있잖아요 비교적 쉬운 직업들 그래 악사 양꼰 이런 애들이 이제 증오를 많이 받고 술사 기사 그냥 억울한 애들 다 나오네 도적 법사 사제 이 새끼들이 욕을 덜 먹는 거랑 비싼 이유지 사제는 빼자고요 사제도 근데 좋을 때 욕 덜 먹긴 해 컨트롤 사제가 이제 그 다크몬 직전이 뭐였죠 다크몬 전이 스칼로맨스였지 스칼로맨스랑 그 황당 황당 맞나 황당 스칼로맨스 때 컨트롤 사제가 되게 좋았는데 이때도 욕 거의 안 먹긴 했어요 이때도 상위권에서만 좋은 거라서 멧돼지 사제 때도 그렇고 약간 이런 덱들을 사제나 도적이나 법사가 많이 받아 황당 때가 진짜 진짜 환장하는 메타였는데 이때가 이제 법사 스몰 스펠 메이지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사제 이제 컨트롤 프리스트 둘이 이제 레더에서 만나면 법사 카드 80장쯤 쓰고 사제 카드 70장쯤 씀 이게 진짜 대환장 파티였는데 이때 그때 근데도 그때 욕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쟤네 둘이 아니었어요 저때 이제 욕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이제 악사나 아니면 이제 도적이 욕 많이 먹었지 이때 도적은 어려운 도적이 아니었거든 이때 소생으로 생성된 손금복이로 생성된 쉬운 도적이었죠 이때 도적은 그냥 잔다이스 바라오브 템포 도적 시절이라서 아 맞아 불모의 땅이다 황당이 아니라 불모의 땅이에요 아닌가? 아 맞아 아무튼 잡설이 길었습니다 어? 아웃랜드다 아웃랜드예요 아웃랜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아웃랜드랑 황당이랑 불땅이랑 겁나 헷갈려 셋 다 이제 와우에서 지형이 비슷한 애들이라서 셋 다 그냥 황량한 동네잖아 그래가지고 겁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도적은 사지 분해해서 3년 동안 직업 삭제해야 그 밥 맘과 명점 보내고 저도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진 않는데 제가 부축인 것 같아서 도적 유저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자 다음은 죽기 가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긴 해 도적 디톡스는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어 도적이 최다승인 유저들 두 달간 도적 압수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직업이 어떻게 하스스톤을 하는가 이거는 좀 체험시켜줄 필요가 있긴 해요 이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조끼 자 도적이 좀 카평이 길었네요 솔직히 카드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냥 레니아워의 도혐으로 자 첫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장난감터리 외눈깨비 1 부정론이고요 3만화 2일 특대화 전투의 함성 언데드를 발견한 후 이 하스인의 공격력만큼 그 언데드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저는 처음에 특대화 봤을 때 개구리일 줄 알았거든요 특히 특대화 예시 카드가 첫 카드가 이제 드루 카드였잖아 팔코 팔팔 도발 이지랄 이래버리니까 나는 이거 개구린 컨셉인 줄 알았거든 팔코 카드를 얻게 씀 평범한 대기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모든 특대화를 드루꺼 빼고 전부 다 만화 사기로 줬어요 그러니까 장단감터리 외눈깨비는 맘만 먹으면 팔코 감소로 쓸 수 있어 심지어 2번 턴 감소도 아니야 그냥 쥐고 있을 수 있는 팔코 감소거든 그리고 얘도 떡대 써서 쓰잖아요 이 3코 외눈깨비도 떡대에서 쓰면 4코 감소 6코 감소 7코 감소로 쓸 수 있어 얘도 언데드야 떡대 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냥 좋은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떡대 부정죽기 있는데 약한 그리고 무죽 떡대 넣는 버전 있음 있는데 아주 쎄진 않은 이제 이런 덱들한테 약간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혈 일부 블리자드가 개같이 띄우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 이거는 이제 다음 카드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얘는 그래도 그렇게 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나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외눈깨비는 굉장히 괜찮은 카드를 받았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농장 1손보다 나아 3코 4사 언데드 발견하고 그 언데드 2코 감소 근데 얘는 3코 2일 언데드 발견하고 그 언데드 최소 2코 감소 떡대 바르면 더 이제 많이 감소시킬 수 있죠 플러스 8코 88 언데드 발견 그 언데드 최소 8코 감소까지도 챙겨줘 뒷심으로 아 1손 3코 감소라고요 네네 3코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1손보다 훨씬 괜찮은 만화 사기 카드가 아닐지 아 1손은 생각해보니까 빨뽑이네 빨뽑으로 언데드 3코 감소 아 1손 2코 감소 맞아요? 2코 감소 맞지 않나? 2코 감소잖아 내가 도적으로 써봤을 때 2코 감소였는데? 내가 도적으로 써봤는데라는 말이 존나 웃겨 아 만화가 3코라고 아 맞네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만화가 3코입니다 아무튼 이게 더 좋은 카드이지 않을까 훨씬 괜찮은 카드죠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가 이제 왜 2혈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거에요 자 수치의 투구 2혈 3하나 아흐믹 아 하수인에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부여합니다 내 손에 있는 하수인에게 플러스 5 플러스를 부여합니다 이 새끼들은 아직 포기 안함 2혈 1부 떡대기사 떡대죽기 아직 포기 안함 모든 사람들이 2부 혹은 무지개로 떡대하는데 이 새끼들은 아직도 아직도 2혈 1부 떡대하라고 함 그래서 떡대 카드를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한 장만 받은거에요 지금 얘 하나만 받은거에요 얘는 2혈 1부 떡대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떡대댁이 3가지잖아 2부정 떡대댁 무지개 떡대댁 2혈 1부 떡대댁 중에서 수치의 투구는 오직 이 새끼만 쓸 수 있음 밀어줄거면 좀 제대로 밀어주지 내 아버지도 멀록이었지 그냥 바로 패드립 박아버리는 수치의 투구 이게 종수형이 공개한 카드라고요? 아 그래요? 2혈을 또 밀어줬어요? 지금 정규에 2혈덱이 없는데 정규에 2혈덱 있었어 패치전에 2혈 1부 이제 무지개 죽기에서 이제 냉기 카드 몇장 빼고 대신 2혈 컨트롤 카드 더 넣어서 약간 더 잘 막는 덱으로 짠 대악사 최종병기 2혈 1부 이제 유사 무지개 죽기라고 해야 돼 왜냐? 무지개 죽기랑 승리 플레이 똑같거든 이게 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패치전에 정확히는 패치 패치전이야 왜냐면 이거 악사 많이 나올 때 나오던데이거든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무지개 죽기 같은 약간 미드레인지 덱스러운 덱이었지 떡대댁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2혈 1부 떡대댁이라는 거는 뜬 적이 없어 암튼 근데 띄워보겠대잖아 이분들이 어떻게 띄울지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보겠어요 다음 카드 재밌습니다 제가 이번 미니팩에서 가장 재밌게 만든 카드라 생각해 오마나 1부정 완구 불리자 5일 무기입니다 내 영웅이 공격할 때마다 시체를 3개 소모해 내고도를 1 얻습니다 그러니까 안 부서진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으면 나는 이 카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윈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무죽이나 부죽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시체를 쌓아 쓸데가 없어 그냥 쓸데가 없어 그냥 쓰자 할 때니까 전혀 없다니까 그냥 어디다 쓰는데 시체를 그리고 시체 소모를 해야 강화되는 개저 폭발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제대로 쓸 수가 없어 제대로 못 써요 왜냐면 시체 소모 카드들이 다들 이제 형편 없거든 예컨대 이제 그 집 집 모양 사코 집 모양 그리고 이제 유령신부 그리고 마우앤파우 그래 시체 농장 이런 애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애가 얘야 얘네들은 약간 필드형 덱들이지 얘네들은 필드형 덱에서만 쓸 수 있어서 실제로 무죽에 잘 안 쓰였어 그래서 무죽에 지난 확팩 무죽은 약간 필드형 미드덱이었어가지고 그땐 쓰였어 유령 농장이랑 시체 신부가 근데 이번 확팩 무죽은 약간 필드 컨트롤 위주의 탈진전 가서 이제 역병으로 이기는 컨셉이라가지고 지금은 안 쓰여 그잖아 그래가지고 이번 확팩 무죽은 개저 폭발을 키운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무죽이 망했어 왜 망했죠? 탈진전 가서 못 이겨 전사를 그럼 그럼 의미가 어디 갔냐 그냥 전사 돌리고 말지 탈진전이라는 윈플랜에서 전사보다 우월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무죽이 그냥 지금 현재 고생 중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3티어권 4티어권에서 허슬 중이지만 절대 1,2티어로 못 올라오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블리자드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무죽을 미드레인지로 짜 어 다시 바꿔 우리가 기가 막힌 데미지 카드 하나 줌 내구도 무한 아케나이트 도끼 안 그래도 무기풀이 적은데 이거 발견하면 6댐으로 뚜까맞아 뒤질 것 같은데 내구도 무한 아케나이트 도끼 하나 줄 테니까 무죽 미드레인지로 하나 짜고 무기로 본체 패면서 시체 신부로 하트스윈 소환하고 그리고 그 거인 그 거인이 아니라 그 뭐죠 아무튼 그거 그 속공하는 그 친구로 시체 소모하면 속공할 수 있는 그 친구로 소모해가지고 속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 수급은 안 좋은 편 아니냐고요 시체 수급은 사실 작년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요 왜냐면 지금은 시체 수급이 또 괜찮은 편이야 채광사상자 채광사상자는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나온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시체 수급은 또 어렵지 않아요 윤작도 있고 그래 그래도 기본 내구도 1은 짜친다고요? 아니 왜 기본 내구도가 1이야 기본 내구도는 무한이에요 님들아 기본 내구도는 무한입니다 1이 아니에요 살덩이 거인은 속공 없음 아 맞네 살덩이 거인이 아니라 그 역병 넣은 친구가 속공이지 아무튼 간에 제 생각에는 괜찮은 윈플랜으로 보여요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갈반가르 전사? 이거 교환하면 내구도 늘어나는 무기 이거 썼었잖아 기억나시나요? 이거 딱 한 장 썼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지 그냥 미드덱에 괜찮은 데미지 옵션 제가 볼 때 완고불리자도 한 장 넣거나 아니면 아예 안 넣고 무기 발견으로 이제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 1코어 그거 무기 발견 그래 돈가스 망치 그래 이거 돈가스 망치 제가 볼 땐 완고불리자가 정규에 추가된 것만으로도 무죽한테 나쁘지 않은 흥미로운 카드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단 확실한 거는 옛날에 이제 죽기 유저들이 그렇게 개호들갑 떨던 7코77 알렉 알렉이 아니라 그게 누구죠? 모그레인 모그레인 성이 근데 알렉 들어가지 않나? 알렉 산드로스 모그레인이지? 그래 알렉은 맞네요 알렉 모그레인 이 친구가 이제 매턴 3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개호들갑 떨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 모그레인으로 이제 혈족 피니시 가능 이지랄 했었는데 뭔 피니시여 피니시는 뭔 피니시여 피니시는 알렉 모그레인 가장 좋은 게 어느 매치업이었어요? 미러전이었어 미러전에서 모그레인 몇 장 발견하냐 이지랄 하던 거 말고는 사실 필요 없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이거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매턴 5뎀인데 얘는 발견해서 쓰면 매턴 6뎀이고 굉장히 재밌어 보였습니다 완고불리자 카드를 좀 흥미롭게 냈어 내가 볼 때 죽기는 괜찮은 카드를 2개 받았어요 외눈개비도 그렇고 완고불리자도 그렇고 괜찮은 만화사기랑 괜찮은 데미지 버스트 2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2장으로 죽기가 땅바닥에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긴 해 왜냐면 새로운 덱을 만들어야 되거든 일단 떡대 컨셉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 외눈개비가 쓰리려면 필드형 덱이어야 되고 왜냐면 필드 템포 만화사기잖아 외눈개비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필드형 덱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죽기가 필드형 덱이 없어요 이번 확백에서는 굴려본 적이 없어 무죽도 사실 필드 덱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덱을 짜야 돼서 약간 좀 돌아가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이를 돌아가야 된다 마지막 흑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사실상 이번 분발발의 마지막이죠 이제 카드 공개가 다 됐고 오늘이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흑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마 첫 번째 카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카드를 받았습니다 1만화 대량생산 카드를 2장 뽑습니다 1만화 2장 드로우 내 영웅에게 피해를 3줍니다 3자해하면서 2드로우 일단 자해 흑마 벌써 반교뒀죠 근데 이 주문을 둘 복사하여 네댁에 섞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셔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대량생산 한 두세 번쯤 쓰다 보면 오른쪽에서 대량생산 나와서 대량생산 쓰면 또 대량생산 나오고 대량생산 쓰면 또 오른쪽에서 대량생산 나오고 시바 카드는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해를 계속할 수 있는 셀프하카르 재밌죠 일단 카드 컨셉은 재밌어요 일단 흑마스러워 자해도 있고 빠른 드로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셀프하카르 당하는 그 꼴이 흑마스럽긴 함 그러면서도 카드도 재밌어 어?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묘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왜 쓸만하다 생각하냐면요 1만하잖아 보세요 내가 이걸 말씀드릴게 1만하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롤리는 가장 낮은 만하 주문을 버려요 대량생산을 좀 쓰다가 얘를 손팩 가지고 있거나 손팩 가지고 안 쓰고 있어야 아이셔가 덜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버리면 돼 그게 흑마의 장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정도의 그러니까 써봄직한 성능 정도라고 생각이 돼 우리가 카평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어 존나 사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나는 그냥 써봄직하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에 버리기가 얼마나 있고 태우기가 얼마나 있는지 좀 더 봐야겠는데 아니 하다못해 수압하세로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 수압하세로 밑에 깔린 대량생산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수압하세로 흑마는 사실 그냥 못하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셔를 넣는 게 되게 부담이 없는 애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있어 뭐가 있냐면 자의 흑마는 기본적으로 쌉쌉쌉쌉 템포대기야 한 턴이라도 1만화라도 더 아끼려고 해 근데 1만화 2드로 이것도 이득은 아닐 수도 있어 레니아오님 이게 도대체 뭔 환장하는 소린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1만화에 3이 화염인프라도 더 던지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손패를 늘리기보다 자의 흑마는 기본적으로 손패 0장으로 하는 게임 덱이란 말이죠 자의 흑마가 그래서 조금 묘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덱에 써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 자의의 3뎀을 그냥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탈진흑 같은데 쓸까? 자의의 3뎀은 그냥 페널티라고 생각하고 순수 드로우 엔진으로 이게 더 나아 보이거든요 자의 흑에 쓰는 것보다 자의 흑에 쓰면 자의 흑 컨셉이랑 좀 상충되는 느낌 아무튼 재미있는 카드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이제 미니팩에서 잘 만든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되게 잘 만든 카드라고 생각해요 되게 흑마스러우면서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유저들의 토론도 이끌면서 그리고 이제 잘 썼을 때 위험한 성능 이런 카드가 잘 만든 사기 카드예요 물론 이게 사기 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기 카드라면 이런 게 잘 만든 사기 카드지 좋을까? 아닐까? 어 좋았네? 이런 게 이제 잘 만든 사기 카드고 와 이건 뭐냐 씨발? 이게 이제 못 만든 사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만든 카드라고 생각함 되게 잘 만들어내요 카드를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도 재밌어 도미노 효과 하수인에게 피해를 2줍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계속 반복하며 반복할 때마다 피해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 카드에다가 쓰면 2, 3, 4, 5, 6, 7, 8 뎀 줄 수 있고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뭘 물음표야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데미지를 주던가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카드입니다 어까도 이런 카드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천놈 빼고는 다 3뎀 이상이잖아 하다못해 새놈한테만 패도 2, 3, 4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카드가 판업기라는 애가 있단 말이야 판업기 이 새끼가 이제 보통 1코에서 한 4코쯤 하는 광역기인데 급할 때 5코 이상 이제 코스트 가변 되는 친구죠 근데 얘가 광역 3뎀이란 말이에요 근데 판업기를 3코 이하로 쓰는 게 아니면 무조건 도미노가 더 좋아 그쵸? 4마리만 쳐도 2, 3, 4, 5란 말이야 이제 도미노 각을 봐야 돼요 좌우에 가장 아니 근데 좌우에 가장 센 거 놔도 안 돼 가장 센 거 가운데에 놔야 되나? 도대체 도미노 각을 어떻게 보죠? 암튼 암튼 묘해 암튼 판업기보다 데미지가 더 세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한 3마리만 돼도 훨씬 세죠 그래서 도미노 효과가 또 흑마가 좋은 광역기를 하나 받았다 판업기 때도 나름 괜찮은 광역기였는데 크레센도에 이어서 날개 용접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판업기에 이어서 필멸자 박멸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 번 좋은 광역기를 그리고 지금 정규의 모독도 있죠 심지어 모독을 안 써 이 새끼들이 더 좋다고 안 씀 미친놈이죠 다시 한 번 좋은 광역기를 받았습니다 레니아오님 죽어야 반복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죠? 여기에? 그냥 스스로 모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죽어야 반복이라는 소리는 하등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카드를 읽어주세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반복한다고 상대 필드가 다 뒤질 때까지 반복하면 말도 안 되는 카드죠 당연히 그게 어깨 삼코야 제발 카드를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물음표를 치지 말고 죽어야 발동 아니고요 어허 필드 정리 될 때까지 발동 아니고요 어 한쪽으로 왼쪽으로만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만 이동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이동하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끝날 수도 방향 선택 못하는 거 아님? 맨 왼쪽에 갈리면 이 이뎀 주고 끝날 수도 방향 선택 못 주다는 거 아님? 어? 그건 그럴듯한데? 어? 이 말은 근데 그럴듯한데?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닐 것 같긴 해 어 상식상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그럴 법한데? 아니 장소 있으면 끊기는 건 뭐 어찌 말하면 당연한 거죠 어찌 말하면 당연한 거지 휴면이나 장소 있으면 멈춰야지 생각해보니까 도미노각을 장소를 가운데에다 넣는 걸로 봐야겠네 어 근데 아닐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왼쪽에다 쓰면 오른쪽으로만 가게끔 해놨겠지 상식상 왜냐면 그동안 카드가 그랬으니까 근데 텍스트에 그렇게 안 적혀 있긴 해 텍스트에 그렇게 안 적혀 있긴 해 어? 왼쪽 또는 오른쪽이라고 적어놨다? 맨 왼쪽에 썼는데 왼쪽으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충망은 왼쪽 거 치면 오른쪽 거로 챙기긴 해요 자충망이 왼쪽 거 공격했다고 왼쪽에 하수인이 없네 깔깔 이러면서 멈추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식상 아닐 것 같긴 한데 상식상 아닐 것 같긴 해 상식상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방금 그 도네이션은 의심할 법한 도네이션이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죽어야 발동 아닌가요? 이런 질문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질문이긴 했음 하하 인정합니다 훨씬 영양가 있는 질문이긴 했어요 근데 자충망 같은 예시를 봤을 때 자충망 같은 예시를 봤을 때 아마 가장 왼쪽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아마 법사 굴렁이도 없는 쪽으로 안 갔는데 맞네 법사 굴렁이도 없는 쪽으로는 안 갔어 그러니까 방향은 랜덤이 맞지 방향은 랜덤이 맞지 왜냐면 선택한단 말이 없잖아 방향은 랜덤이 맞는데 하하 스윙이 중간에 쓰면 랜덤이라는 거지 자충망이나 이제 굴렁이를 생각했을 때 최좌측이나 최우측에 쓰면 반대로만 굴러가긴 하죠 그쵸? 하스윙을 중간에 쓰면 랜덤이라는 소리겠지 그럼 한골 해주고 왼쪽도 2분의 1이면 재밌겠다 굴렁이는 텍스트가 다름 그러네 굴렁이는 남는 데미지가 옮겨가는 거잖아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옮겨간다고 적혀있나요? 하스윙에게 피해를 팔줍니다 초과한 피해량만큼은 양옆에 있는 하스윙 중 하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피해량이 남으면 추가로 발동합니다 이 텍스트상으로는 양옆에 있는 하스윙 중 하나라고 했는데 양옆에 있는 하스윙 중 하나 오른쪽에만 하스윙이 있으면 무조건 확정적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얘는 사실 다르긴 하네 얘는 이 아이가 다르긴 해 갑자기 커트 앵글씨가 도적한테 화를 내고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할 바에 3일 뒤면 출시되는데 그때 써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고민하고 있으면 근데? 3일 뒤에 출시하는데 그냥 써보면 되는 거 아님? 아무튼 도미노 효과는 그런 카드라는 거 만약에 맨 왼쪽에 썼는데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럼 망했죠 어떤 새끼 같습니까? 그냥 미친 카드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카드의 성능이 1코여야 돼 3코일 수가 없어 그러면 상식상으로는 반대로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상으로는 자 이제 카드평가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2번 카평 마지막 카드 사만하 66 악마 도발 전투의 함성 내 영웅의 남은 생명력을 15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락서스 헌정 카드예요 자락서스 헌정 카드 왜냐면 자락서스가 옛날에 이제 15체력으로 고정되는 효과였거든 옛날 자락서스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옥불정령 텍스트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텍스트가 지금 알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체력이 15가 되는 게 맞아 어 이거 자해의 흙 고즈가 아니라 자해의 흙 고즈 아닙니다 최대 체력이 15가 되는 게 맞아요 옛날 자락서스처럼 남은이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알렉도 그렇게 적혀있어요 알렉도 리메이닝 헬스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체크를 하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어 잠깐만 알렉은 최대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 정화다 맞네 알렉이랑 똑같으면 자해의 코트가 맞는데요 에휴 랩형 그러네 알렉은 15로 만드는 카드가 아닌데 아니 그럼 이 새끼는 자락서스 헌정 카드가 아닌데요 자락서스 헌정 카드면 고정을 시켜줬어야지 알렉 스트라자 헌정 카드잖아 이러면 알렉이랑 똑같기 때문에 고정되는 효과가 아니네요 최대 체력 15가 아니에요 15로 다른 거야 자해의 코트가 맞네 근데 이러면 자락서스 헌정이 아니지 않음? 왜냐면 자락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자락 헌정 카드라고 그러냐면요 자락서스가 영능으로 6호 지옥불 6,6 지옥불 정령 소환하잖아 이거 영능 이름이 지옥불 정령이야 그래서 느낌표가 붙어있는 거고 그래서 자락서스 헌정 카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알고보니까 자락서스가 아니었던 거임 알렉이었던 거임 지옥불 정령이 아니라 지옥불이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거라고 느낌표가 있잖아 그래서 얘도 느낌표가 있는 거라는 거라고 근데 자락서스가 아닌데? 15체력 고정을 만드는 게 아니면 그냥 이코 6,6으로 하고 그냥 아예 이코 6,6으로 하고 15 고정 했으면 더 재밌고 더 고증 잘 살리고 심지어 원래 영능은 이코잖아 원래 자락 영능은 원래 이코잖아 더 재밌고 더 고증 잘 살리고 레니아워도 욕 안 먹었겠죠 그랬을 텐데 블리자드가 좀 아쉽네요 감이 없다 라는 생각이죠 그쵸? 뭐 힐 카드로 쓸 수도 있죠 아쉽네 이코 6,6이면 누가 쓰냐고요 근데 흑마는 그런 극단적인 카드들이 많아 상대 덱을 태워버립니다 내 덱을 태워버립니다 이지라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30코 막 이지라라는 애들 흑마는 그럴법 하잖아 흑마는 그런 카드 나와도 되지 않나? 2코,6,6 일단은 2코 스탯이 아니잖아 대신 내 최대 체력을 15으로 만듭니다 재밌는데요? 자락서스 혼정 카드 재밌잖아 이랬어야 재밌을 텐데 아쉽네 아무튼 간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일단 자해 흑은 무조건 쓰지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해 흑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4턴까지 풀 체력이야 그러면 15 자해 만큼의 15 체력 자해 만큼의 자해 카드인데 심지어 스탯도 4코,6,6이야 이거 내자마자 용거 용거,5코 상대방이 용거각을 볼 수가 없어 그냥 지옥불정력 내고 나서 화염 인프만 내도 용거,용거 낼 수 있습니다 자해 판정은 아니겠죠 자해 판정은 아니지 근데 용거는 받을 수 있죠 용거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해 판정이냐라는 거는 이제 그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야? 공포 공포 4,4 이 친구랑 연계되냐는 말이잖아 얘랑은 연계 안 되겠죠 근데 용거랑은 연계가 될 거고 공포랑은 안 될 거고 근데 용거만 연계돼도 쓰는 애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그게 피해 나무정령이죠 얘는 공포랑 연계가 안 되는데 쓰잖아요 그냥 0코 2,15 제가 볼 때 이건 괜찮은데요 이건 실제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카드가 근데 이거 줬다고 자해 흑마가 떠오를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 그 이름 뭐죠? 과대포장인가? 대량생산 대량생산은 자해 흑에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약간 탈진흑처럼 약간 컨트롤 느낌 있는 애들이 더 좋아할 카드야 차라리 3자해하는 거를 페널티로 쓰더라도 컨트롤 애들이 더 좋아할 카드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대량생산은 자해 흑에 어울리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해 흑은 엄밀히 말하면 신카드를 한 장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해 흑을 다시 메타에 올릴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가 그 정도는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옥불정령이 왜냐면 지금 자해 흑은 장소 너프를 컨흥마보다 세게 받았어요 컨흥마는 뭐 장소 잃고 너프된 게 뭐 크긴 크지만 뭐 잃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해 흑은 장소를 그냥 사실상 못 써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자해 흑이 멸종이 돼버린 건데 램지 밀어주는 카드는 안 내네 왜요? 이거 램지랑 쓸 수도 있는데 램지랑 쓸 수 있죠 얘가 전투의 함성이니까 램지랑 쓸 수 있지 생각 보니까 램지랑 쓸 수 있네 자해 흑이 아니더라도 개구리긴 하지만 절대 전투의 함성을 발동시키면 안 되는 카드긴 하지만 램지랑 쓸 수 있네 아무튼 그런 카드입니다 자 오늘의 카평은 여기까지에요 오늘의 카평은 여기까지구요 전체적으로 재밌네요 죽기랑 흑마가 카드를 재밌게 받은 어 재밌게 쓸만한가 고려해보게 받았어 도저 얘는 별로 안 좋게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화남 이렇게 이제 오늘 카평은 정리해볼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 화남 코트앵글죠 자 오늘 카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램지영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Spice